울진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국민입니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의 신분증과 울진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세대단위로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 충전되며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로서 유흥주점, 사행업소, 본사지경점, 카드감행점 등록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점포, 결제대행업체를 사용 중인 점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울진군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였고 1차로 전 국민에게 46억 9천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연식 특별 방역기간 운영과 동절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예산조정을 통해 순수군비로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내 소비활동 촉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